이거 엉네 아이고 애기 아이고 애기 아이고 애기 애기들 오라고 해 애기들 오라고 해 애기들 이리와 얼른 아기들 오라고 해 에이구 애기들 오라고 해 얼른 응? 몰라 애기들 오라 그래 이리와 그래 엄마 먹자 그래 엄마 먹자 해 애기들 일로 오라 해 엄마 먹자 해 엄마 엄마 아뇨, 먹어. 아뇨, 먹어. 아이, 짝해. 아이, 짝해. 굴럭 먹어, 아기들이 많이 컸네. 미 미! 기다렸어? 에이, 우리애기! 미 미. 기다렸어? 애기들 불러 애기들 아 저놈들을 잡아서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손에 안 잡히니 어떡하냐 응? 미미야 응? 애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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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을 애기들 얼마냐 애기들 누나 너는 그거 먹을 거야? 닭가슴살 아기들 주고? 엄마 갈 테니까 아기들 불러가지고 닭가슴살 먹여, 미미. 저녁에 또 보자, 우리 애기. 아, 예뻐. 착하고 예쁘고 우리 미미 좋은 가족 만나면 좋겠습니다. 좋은 곳에 입영 가면 좋겠어요. 엄마 이제 간다. 아줌마 간다. 애기들 맘마 먹여, 닭가슴살 먹여.